아이고, 내 아들 봉탁아. 알매가 조매이 치매끼가 있다. 아이고, 봉탁이라고 꼬뿐 알매 큰한데. 아이고, 어릴 적에 시장동에서 고마이저 부탁하더라. 응? 봉탁아, 너희 동생이 많이 아파야? 아휴, 응. 아이고, 자는 봉식이라고 둘째. 아이고, 근데 피로 쳐 죽일 놈. 아이고, 쌤 빠진 게 키워놨더만. 지 식구들 대볼고. 홀라랑, 이문 같다. 봉탁아, 봉식이가 밥도 안 먹고 맨날 우는기만 한다, 야. 야. 아, 어색하니. 게임이 싫다고. 도망간 놈 거 뭐이 좋다고. 그러나 뭐 그냥 그냥 푹 삶아야 돼. 아니, 선생님. 그렇다면 저는 삼겹살로. 탕수육. 바스깍. 그럼 저도 탕수육. 네, 나 이 시간에 갑니다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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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봉식이. 내가 고쳐 줄라는 게. 아휴. 빨리. 아휴. 으휴. 아휴. 우리 봉식이 변비네 변비 우와 신기하다 뭐 별거 아니네 봉식아 이제 짐 맞자 금방 끝난다 이 녀석 자꾸 바구 들기는 그래 그래 조금만 참거라 금방 끝난다 괜찮다 괜찮아 이제 끝난죠? 예예 끝났습니다 그럼 뭐해 아이고 이게 뭐고 아이고 똥 아이고 똥 똥? 아이고 이제 봉식이 다 났대 봉탁아 봉식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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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하하하하 아하하하 야 착한 일 했으니까 내 상주야 쟤 내 아들 봉탁이 우리 봉탁이 이 돈 갖고 맛난 거 많이 사먹거래 그래 이게 여기 돈인가 이게 돈?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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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저 그 시간에 잠시 다녀올 때가 있어서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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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라 봉탁위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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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라 봉탁위 아휴 아휴